1대1이라고? 갑자기? 어? 이거 차이나? 뭐야 얘? 어 야 차이나가 왜 욕이야?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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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중국인 1대1 하자는데 갑자기 뭐야? 아니 갑자기 1대1 하자고? 개XX 지금 나한테 1대2 말했어? 시불의 새끼 형님들 1대1 가겠습니다 저희 중국인 개 끙끙이 새끼 시불의 1대1 멸망들 바로 가겠습니다 가자 시작 마리 마이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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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뭐예요 피라고 하는 새끼 어? 야 저거 피 뭐야? 야 옥저버가 내방에 들어온 것 같은데? 아 자동 레드예요? 오케이 딥고릭스! 힝XXX 들어와 헤드샷 아우 잘 달려 생각보다 미친놈 새끼 뭐야 프로게임 오세요? 나와 이 새끼야 끙끙새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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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인가? 야 핵 아니야 이거? 3 1 2 2 1 2 5 아아.. 화가! 배지야! 야 이 개스.. 배지 이 시골의 ㅆ끼야! 초공사 배지야! 왜 팬들 해야지 이 ㅆ끼.. 중국인도 솔직히.. 아니 못하지 않아 솔직히.. 나 좀 당황스러웠어 솔직히.. 잘한다니까 얘가? 내가 못하는 거일수도 있는데.. 아 잘해 얘가.. 아니 따라오는 거 미쳤다니 무슨.. 빠져 이 ㅆ끼야.. 빠져 이 ㅆ끼! 꺼져 이 ㅆ불의 ㅆ끼! 이 끙끙이 ㅆ끼! 바다로 들어가 이 ㅆ끼야! 해파리같은 ㅆ끼! 들어갈 ㅆ끼야! 야 이거 따라오면 진짜.. 설마.. 따라오면 말이 안 되는데.. 어 따라오는데? 아 ㅈㄴ 무서워! 아니 이걸 또 따라온다고? 음 따라온다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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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ntimet도 안 돼.. 이렇게 전율이 안되는 거였는데? 이거 추억은'dandal fighting 아니.. 어 왜이렇게 잘해? 빠져 장풍 펑기 동호존 미친 존나 할래 아 이거 어떻게 있냐 이거 와 아 와 야 야 이 개의 새끼 야 이건 아니지 와 이건 와 이건 아니지 이건 근데 진짜 아니었어요 영상이 와 기분이 매척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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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! 아 놀렸어? 아 놀렸어? 네 저거 아이디 제거에요 아 진짜? 마진우씨가 분명히 한금말로 나가라고 썼어요 나가라고 썼다고? 나가라고 썼다고? 나가라고 썼다고? 어? 그러니까 아니 아니 두빙도 날라가서 와 저 중국인 아니 근데 마주지는지 계속 개느릿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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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흐흑 흐흑 흙 흩 흥 흑 흙 흐흑 흑 흑 흥 흑 흕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